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돌아온 템젠더 음 어 마이세드에 가야되는지 바꿀지 바꿀템이 궁금하다 일단 한번 템을 보도록 하죠 15파짜리 결속의 반지가 있고요 오닉스 린 실버 블라썸 린 SS 주얼 린 68 성배 9%에 56 아 야 직작이네 20 20이네 아주 마음 아프군요 20 20 좋습니다 4에 흰팔 9% 공식 6% 메커네이터 88짜리 5에 40 1작이 덜 됐군요 1.5줄 12% 도도한거 같고 24 5에 36 9% 12 6에 40 5% 5% 5% 5% 5% 5% 5% 6% 5% 5% 6% 6% 010 하트 골드하트 어 원하는게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원하는게 음 위에도 다 채우지 왜 하나 피워놨어 어 링크는 다 키운 것 같군요 어 마이셋을 간다고 숄더가 빠져야 되는데 어 모자를 마 모자를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아 네네 공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 아 이거 해놔야 되겠다 마감되어 두고 물어볼라 잠시만요 아 그럼 마이셋이 가는게 아니라 바꾼다는 거구만 음 마이스터링 구보장을 끼겠다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보장을 끼어야 되는데 그러면 타일벨트 아 이거 좀 줄이죠 타일벨트 반지하나가 빠져야 되잖아요 아 귀걸이를 바꾼다고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7세트 유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주얼링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비교해봐 30 17 010 아 일단은 크뎀링이 더 낫겠다 마이스터링은 이게 빠져야겠는데 보장을 마이스터링을 마이스터링으로 바꾼다고 이걸 마이스터링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숄더를 먼저 해야 되겠네 그리고 도미네이터 가져오던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리모델링 그게 나을 것 같네 성베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성베도 좋은 지적입니다 매수 구매하는거 문성으로도 가능한거요? 아마 안될걸요?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무기로요 바꾸면 좋지 돈이 문제죠 사실 일단은 정형화 정도는 다 돼있으니까 방어구 먼저 일단 기본적이게 바꿔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문의사항 있으십니까? 네네 네네 고객님 문의사항 있으십니까? 더? 하트웹 골드하트 아 순서대로 가냐고? 먼저 나온거부터 바꾸세요 어 됐나요? 오케이 그럼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품대로 된거 같군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